전자 조개표 문제와 관련해서 필리핀 최고재판소가 사용중지 결정을 한 판결을 제가 봤습니다. 뭐 오류가 증명되지 않았고 또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극히 미미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통령이 엉뚱하게 꼽히고 국민투표가 엉뚱한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기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원재판부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건 대단히 편리하고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잘못하면 오류가 계획될 수 있다. 본 의원도 우리 정자정부라 해가지고 여러가지 증명서를 인터넷에 하고 이런 것을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의심을 안 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위변조가 가능하고 해킹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중지되었다가 보관해서 다시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에서 중요한 국민투표, 헌법개정, 무슨 대통령선거 이럴 때 뭐 오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계표 같은 것을 병행한다든지 병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전자 투개표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같이 IT사람이 발전하고 정보화 인프라가 부축된 그런 사회에서는 앞으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젊은 청들이 그럴 경우에 전자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 참여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류가 없어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는 경우는 선거 결과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건강에는 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적인 오류를 다 방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하에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시범 실시가 계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 투표 문제와 관련해서 필리핀 최고재판소가 사용중지 결정을 한 판결을 제가 봤습니다. 뭐 오류가 증명되지 않았고 또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극히 미미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통령이 엉뚱하게 증명서를 인터넷에 하고 이런 것을 저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의심을 안 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위변조가 가능하고 해킹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중지되었다가 보관해서 다시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에서 충격을 굽히고 국민투표가 엉뚱한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기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원재판부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건 대단히 편리하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오류가 개입될 수 있다. 본위원도 우리 전자정보라 해가지고 여러가지 우선 전자투개표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같이 IT사람이 발전하고 정보화 인프라가 부축된 그런 사회에서는 앞으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중요한 국민투표, 헌법개정, 무슨 대통령선거 이럴 때 무 오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개표 같은 것을 병행한다든지 병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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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